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4년 애플페이 출범 이후 9년 만입니다.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제 가능한 제품은 아이폰 6부터 14까지입니다. 현재 전국 편의점과 롯데백화점, 파리바게트, 이케아 등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애플페이가 국내의 상륙함에 따라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